3부 토건 주식 그래프가 아주 예쁘게 들어갑니다. 3부 토건 그래프가 우리 갖고 있는 자료에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3부 토건 주식이 급격히 뛰어서 1,020원대가 5,500원대로 올라갔다. 크게 보여주십시오. 이건 명백한 주가 조작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의 살상용 무기를 보내고 젤렌스키 특사단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든지 트럼프 측에 경고까지 받으면서 푸틴한테 최후 통척까지 받으면서 멋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죠. 트럼프 측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어떻게 하든지 우크라이나 확전을 노리고 남북 대전을 만들고 제3차 세계대전 와중에서 챙기려고 하는 윤석열의 심보. 다른 정치적 이의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부 토건. 3부 토건 주식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사십시오. 전형적인 주가 조작의 한 형태죠.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3부 토건의 지사도 없습니다. 관련도 없어요. 왜 이렇게 뛸까요? 이 이득은 다 누가 취하고 있을까요? 우리 신부님들. 신부님들이 나섰습니다.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튼튼한 네 번째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누구까요? 과연.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김건이는 알겠네. 고약성서를 달달달 외운다 그러니까요.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튼튼한 네 번째 짐승. 윤석열을 가리키는 거죠.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뽑아버릴. 뽑는 것뿐만이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있다. 무섭게 서용돌이치는 민심의 아우성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이번에 신부님들 1466분은 정의구현사재단만이 아닙니다. 전체 천주교 교구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천주교의 움직임은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비상하게 봐야 됩니다. 이 신도들이 와서 신부님들에게 하소연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겠냐. 너무 힘들다. 사람도 나라도 거덜나겠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여자에게 넘겨준 사익의 허수합이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대교구 옥현진 대주교님, 전주교구 김선태 주교님, 청주교구 주교님, 춘천교구 제주교구 주교께서 이런 고위성직자들이 시국선언을 함께했습니다. 이런 키스는 박정희 때도 전두환 때 있었나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항의하고 물론 안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버틸 날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산되는데 윤석열, 김건희가 무슨 뽕 빼는 재주 있다고 한남동 관저에 앉아 있겠습니까? 신부님들, 불교의 스님들, 또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나면 김건희가 믿고 의지하는 무당들 7, 8명들 다 아웃입니다. 기싸움에서 지거든요. 여러분, 그 무슨 영화입니까? 십자가를 딱 대면 귀신들이 막 물러가는 영화도 있죠. 천주교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불교계는 어떤지 불교계는 아직은 시국선언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불교계의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행운수님을 제가 아침 일찍 통화를 해서 저희가 그 녹취를 땄습니다. 행운수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스님들 윤석열 정부 퇴진을 촉구하는 그런 성명서도 쓰고 그래서 스님들에게 일반 제가 불자들에게 문자로 해서 동의를 구한다고 그래서 자기 법명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거기 문자 메시지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그거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전부 다 12월 15일까지 쥐압해가지고 17일 날 기자회견하고 성명서 발표할 거거든요. 그래서 진작부터 저희들이 야단법석 TV하고 야단법석 승가회 야단법석 저희 대독 윤석열 퇴진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진작부터 준비를 해오다가 종교인 연대가 기독교, 카톨릭, 원불교, 불교 이렇게 해서 성명서를 1차적으로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17일 날 저희들이 그것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계속 가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지금 10%대로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에게 지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심지어는 보수들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견디면서 이거 참아야 되겠냐. 지금 자영업자들이 거의 지금 약 30% 이상이 다 문을 닫고 또 30%가 또 위기를 지금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이 심층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언론이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아주 크게 달해 있어요. 국민의 알 권리를 너희들이 좀 알려줘라. 이걸 공식적으로 지금 국민이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불교계는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왔잖아요. 과거에 자승 총원장이 승려대회를 통해 가지고 당선시키는 그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계종에 요청을 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가 사리 반환 문제라든가 이럴 때마다 김건희가 등장해서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로도 되고 과연 저희들이 몇 명이나 동의를 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한 500명 정도 스님들 한 500명 일반 제가 불자가 한 1000명 글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스님들이 공부하는 기간이고 그래서 아마 문자메시지 같은 것을 받지 않고 지금 있을 텐데 일단 저희들은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 불교계 제약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이 활성화가 되고 정부에도 쓴소리도 하지만 교단 내부에도 뭔가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집단 지성 어떤 지도체제 같은 형식으로 연대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교계가 나서게 되는 이유는 단순하죠. 거기에 기독교계나 천주교계나 불교계나 신도님들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에게 어려우니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망하겠다. 내 주변에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자살했다. 그다음에 경제가 이렇게 되고 앞으로 2년 동안은 어떻게 우리가 또 견뎌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또 구경하고만 있어야 되냐. 엄청 이게 괴롭다. 이게 뭐 우리가 종교인들이 그래도 자기 절에 다니고 교회에 다니고 성당에 다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 괴로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우리도 지금 나서서 뭔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요즘에 보니까 대학 교수들이 또 대학생들이 이렇게 굉장히 휴곡선언을 계속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도 대학생들이 못하게 하려고 행운수님 불교계에서도 천주교 신부님뿐만이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세상 조계종이 지금 윤석열 정권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여튼간에 뭐 서로 잘하잖아요. 불교계의 고위인사들은 그렇지만 이렇게 선빵 스님들 지역에 있는 스님들께서 한 500분이 지금 서명작업에 들어가서 시국선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의 보살님들이라고 그러죠. 신도님들도 서명하고 있다. 원래는 제가 어제 그 천주교에 이번에 시국선언을 준비하신 김인국 신부님하고 월요일날 출연하시는데요. 김인국 신부님하고 통화했을 때는 불교계도 같이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행운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12월 중으로 불교계 그리고 천주교 개신교 기타 원불교도 들어가겠죠. 종교계 인사들이 연대해서 시국선언과 행동들을 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나시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우리의 뜻에 동조하고 우리들만 윤석열 끌어내리자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함께 싸워야 될 지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 드디어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정점을 정점을 찍었습니다. 좀 일찍 하지 말이에요. 그래도 서울대 교수들 525명이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윤석열이가 서울대 나왔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쪽팔리니까 그렇죠. 창피하니까. 이 서울대 교수들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죄송하다. 영혼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했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말 대학에 계신 분들 그 학생 제자들을 개인주의화 시키고 그들을 양심과 정의와 상하탑의 지성인으로 교육시키지 못한 점들 전 대학 교수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이런 전 대학의 교수들이 양심과 양식을 갖고서 시국선언을 하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대열에 동참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자괴감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대학 교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지수가 임계점이 넘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실상 벌써 탄핵을 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만 법적 절차만 남은 것이죠. 그렇게 윤석열이 좋아하는 법 법적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행운 스님을 저희가 녹취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시청자들 분과 아주 익숙하시죠. 한성대학의 지상현 교수 께서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 왜 이렇게 확산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현 교수 일단 시청자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인사부터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대학 교수라는 집단은 자기 해당 전문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한편으로다가는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의무를 지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었죠. 그리고 이런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의무를 우리 선배 교수님들은 민주화 운동 기간 동안 잘 의식하고 계셨었고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항거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학문 분야의 발전 속도 라든가 이런 그것 또 그 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맥이 거짓 끊어지다시피 했었죠. 그리고 교수들 사회가 전문성은 깊어지면서 또 파편화되고 그러면서 사회적 의무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교수집단이 그런 식으로 과거 민주화 운동 기관과 성질이 변하는 것 같았었는데 같았던 게 아니라 그렇게 변해왔었는데 이제 다시 옛 선배들 선배 교수님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 같은 것들을 다시 깨닫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회에 대해서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교수라고 하면 사회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어떤 메시지에 대한 것들을 국민들이 귀 기울여 주시는 편인데 앞으로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하여튼 상당한 사회적인 어떤 파급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떤 큰 방향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데 국민들한테 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현 정권의 실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전문성 교수들이 갖고 있는 전문 분야 속에서도 어떤 실정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편적 사회적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대한 어떤 움직임 변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어떤 통찰을 가질 수 있는 직군인데 이 두 군데에서 다 무리한 정치적 행위 실정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옛날 민주화운동 기간처럼 학생들이 이렇게 그런 조직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조직 같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학생의 성격도 거진 학생들의 생활 문제에 집중을 해왔었기 때문에 하지만 의식 있는 몇몇 학생들은 데자브와 같은 형식으로 현 시국에 대한 의견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전체 학생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젊은 젊은 세대 mz세대들 다운 어떤 새로운 행동 방식으로 어떤 자기들의 의사 같은 것들을 표현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론 얘기 잠깐 할까요? 민들레의 전에 한겨레신문 기자였던 분이 칼람을 썼던데 홍철호 정무수석이 좀 지났습니다만 대통령식 기자회견 당시에 부산일보 기자가 사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뭐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국감에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굉장히 무례하다라는 얘기를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실 기자들 스스로 자초한 거라는 거죠. 그동안에 얼마나 말 잘 듣고 쓰라는 대로 쓰고 쓰지 말라는 것은 쓰지 말고 질문도 하지 말고 기자로서의 정신보다도 윤석열 정권의 수하 부대로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나왔던 홍철호 수석이 무례하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냥 우리가 쓰라는 대로 써. 귀찮게 하지 말고 말이야. 삼겹살 파티 한번 해주고 여기서 열심히 잘하면 해외연수도 보내줄게. 채찍과 당근을 줬었죠.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검사 때부터 법조 기자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왔고 이렇게 관리했고 저녁이면 불러서 폭탄주 매기고 좋은 데 가서 매겼겠죠. 그리고 주말에는 골프 치고 요즘에 윤석열 골프 연습 많이 합니다. 그냥. 군 골프장이 다 자기가 전세냈어요. 계룡대 갔다. 태능 갔다가 하고 군 통수권자가 국방과 안보를 지킬 생각 안 하고 군에서 운영하는 체력 단련장이 골프장만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골프 잘 쳐요? 부동신인데 골프공이 날아가는 게 잘 보이나요? 그건 야구인가? 야구도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골프 칠 시간에 김건희가 소개해주는 주순이라고 통화하시죠? 요즘 명태균 없어가지고 통화도 잘 못 하시나? 하여튼간에 제가 간섭할 문제는 아닙니다. 윤석열이 얼마나 현직 언론인들을 우습게 보길래 이런 꼬라지가 나타났을까요? 진짜 언론인들 정말 잡고 반성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펌잡고 말이죠. 언론에 자연히 떠드는 사람들 한마디 했다고 별다른 얘기도 아니에요. 보상일보의 박석구 기자가 용기내서 했죠. 오태규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저희도 방송에서 한번 출연했었는데 쪽팔린 줄 알아라 창피한 줄 알아라 자승자박이다 그것도 중앙기자단에서는 바로 항의 성명도 나오지도 않고요 지역기자단 지역기자단에서 항의 성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앙기자단 40여 명 그냥 대통령실에서 밥주 얻어먹고 이거 써라 그럼 쓰고 물론 이제 mbc하고 오마이뉴스라든가 몇몇 언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순치되고 순화된 기자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기자들만 관리하면 안 되죠. 데스크를 관리해야 됩니다. 부장 국장 논설위원 바빠요 대통령실에 있는 홍보실에 있는 사람들 사장단 만나서 골프도 치고 그래서 골프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는 모양이죠 윤석열이가 굿샷 하면서 또 지네들끼리 떠들고 할 거 아니에요 끝나가라면 폭탄조 하고 언론이 죽으면 나라도 망합니다. 언론은 국민의 기와 눈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한패가 되었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얘기합니다. 윤석열이 쫓겨나죠. 분명히 쫓겨납니다. 이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언론인들 한번 봅시다. 당신네들이 했던 악행과 특권 세력의 카르텔러서 무엇을 했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을 속이고 사기쳤는지 윤석열 언론단체들 이 외에도 기존 언론 외에도 채미래 포럼이라든가 아스팔트 단체가 종로 빌딩에 운집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유연대 자유민주 국민연합 자유언론 국민연합 한국 NGO연합 이름은 그렇듯해요. 여기서 다 양산하죠. 이런 사람들이 정부 기관의 요직에 또 들어갑니다. 이희범 대표라는 이 사람도 한자리 할 것 같은데 대선 때 윤석열 템프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언론 저희 조그마한 저희 뉴스 코멘터리에서도 저희가 와각대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KBS나 아니면 다른 언론에서 YTN이나 제가 문담고 있다가 쫓겨난 YTN 연합뉴스티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언론에서 이 학정과 실정을 제대로 보도하고 띄워둔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이미 끝났습니다. 언론 통제를 하고 자기 똘마이들을 언론사 사장에 갖다 놓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이 정권과 거기에 결탁해서 함께 배를 채우고 있는 우리나라의 언론인들 정신 차리십시오. 윤석열 정권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정치는요 소통에서 원래 출발합니다. 소통의 사회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불통 윤석열의 불통이 자기 합리화하는 정권입니다. 소통은 바로 참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정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의 참여가 완전히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오직 야당인 민주당에만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는 셈이죠. 우리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현상이 전세계로 봤을 때 과거의 독재 정권을 경험하고 권위주의 정권을 경험한 나라에서 상당히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스트 권위주의 포스트 민주주의다 이렇게 분석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권위주의의 힘과 세력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 민주주의 힘으로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막지를 못했던 겁니다. 촛불로 우리가 정권교체를 이루고 촛불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그랬는데 그 권위주의 세력들이 그 득세에서 문재인 정부 때 그들이 이 민주세력들을 무능을 질타하고 그리고 결탁을 취하면서 가장 못된 권위주의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듣보잡 정권이 그러니까 바쁘신 우리 신부님들 또 스님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지쳐서 주말에 쉬고 싶은 우리의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여러분은 너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잘난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렇다. 영원한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민주주의는 이런 특권 세력들 검찰 경찰 언론 군인 재벌들이 우리의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침탈하고 침탈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기회를 엿보는 이런 제도적 약점이 있는 이념이고 사상이고 사회현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불안한 민주주의로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진보와 퇴보를 반복하는데 움직이는 생물이다. 로버트 달이라는 유명한 정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살아있는 인간들의 정치적 관계이다. 어차피 우리 인간 세상 태어나서 말이죠.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국민 삶을 파괴하고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만들어 나갔고 만들어 왔고 거기에는 많은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바로 국민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많은 응원군들이 생기고 많은 세력들이 우리랑 대여를 같이 하면서 그 힘찬 진군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마 계속해서 많은 단체와 세력들이 합류할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을 것이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겁먹고서 또 꿈술을 부릴 것이고 어떻게 튈 것인가 어떻게 숨겨놓은 금괴를 보관할 것인가 예를 든다면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학가가 드디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수들의 약 4천 명의 시국선언 이후에 여기에 자극을 받던 대학생들이 줄줄이 이어져서 퇴진 시국선언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에서 12월 2일 날 연명연서에서 발표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와여대 양심에 찔려서 위기를 모른 척할 수 없다. 학생들의 양심과 죄송합니다. 양심이 발동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양심 나라를 위한 양심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니다. 윤석열 법제 아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서울여대 고려대학 경희대학 서울과학기술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대자본은 말이죠. 과거에 여러분들 조선시대 말기에 백성들이 벽보를 붙였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벽서죠. 벽서. 벽서 붙이면 이 포졸들이 잡으러 다니려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하나의 중요한 언론 창구입니다. 벽서라는 것이 이 벽서의 전통이 우리 대학가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언론이 막혀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 완전히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글들을 보면 지금의 나는 어떠한가? 더 이상 이 나라는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내 삶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서울대학도 대자보가 붙었고 창원대학도 대자보가 붙었고 부산에 있는 대학들은 퇴진 투표를 하다가 학교 당국과 경찰에 의해서 제압당했었죠. 젊은 청년들을 제압하는 역풍은 반드시 불러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각 대학에 붙었던 대자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네 여러분 힘을 내서 학생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SNS 그리고 대안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실현되어하는 과정으로 조금조금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에 이어서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자 학생들도 그것에 자극받아서 이제 대자보를 통해서 시국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업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도대체 자영업자의 폐업이 99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을 어제 말씀드렸고 순수출도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방송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잠재성장률보다 못 미칠 것이다. 올해는 2.0% IMF에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IMF하면 여러분들 걱정 많이 되시죠. 기업의 심리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CBSI 이건 기업이 느끼는 것이죠. 대기업 중소기업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투자할 수 있느냐 아니면 소비가 진작될 것이냐 아니면 수출이 늘어날 것이냐 이 기업의 심리지수가 전산업의 0.6% 하락했습니다. 경제는 기업이 주체고 또 소비자가 주체입니다. 그 주체의 요인 중에서 기업이 지금 아주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조업은 CBSI 기업 심리지수가 2%나 하락했습니다. 2%가 엄청난 겁니다. 한국은행 발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 즐기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손 놓고 보고만 있습니다. 오직 한동훈을 내치기 위해서 오직 이재명을 정치적 생명에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해서 김건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그리고 러시아 오크나이나 전쟁에 어떻게든지 개입해서 남북 대리전을 이끌어내려고만 주목하고 있고 검찰 자기 수화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단속할 것이냐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엄청난 대통령 권력을 자신의 정권을 보호하고 김건이를 보호하고 특권 세력들을 옹호하기 위한 도세만 쓰고 있습니다. 아니 좀 가끔가다 독재정권자들은 말이죠. 국민 위하는 척해요. 이 사람은 이것도 없습니다. 기업이 망해가고 한국 경제가 망해가면 결국 누가 책임집니까? 윤석열이 책임집니까? 김건이가 책임집니까? 결국 그 몫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IMF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몫은 누구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왔고 당시에 우리는 근무기 운동과 구조조정을 감수하면서 IMF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자본 신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를 더 황폐화시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좀 더 벌려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잘 살고 중산층들은 밑으로 떨어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사는 인류대학에는 잘 사는 집안 아이들만 가고 지방대학은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이 계속 심화됐습니다. 윤석열이 저질러놓은 이 똥 더러운 똥 이거 누가 치울 겁니까? 그들이 치울 겁니까? 우리가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부담입니다. 나란 일을 걱정하지 않는 국민은 악인의 의사 지배받는다는 존노크의 경고가 있습니다. 학생들 그리고 국민들 이 방송을 보시든 안 보시든 간에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도 빨리 우리가 들고 일어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고 일어나는 길은 결코 이상한 행동도 아니고 빗견한 행동도 아닙니다. 바로 광장의 정치입니다. 여러분 광장의 정치라는 학문용어도 있습니다.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바로 집정민주주의 그것이 의회를 변화시키고 정당을 변화시키고 법원을 변화시키고 검찰을 거꾸로 트리는 그러한 정치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현대정치사에서 그렇게 해왔고 전세계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장의 정치가 전세계 국민들의 삶을 바꿔냈습니다. 윤석열 놓칠 수 없다. 우크라이나 남북대리자 아주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젤란스키 특사단이 윤석열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살상무기 지원 요청을 안 했다 그래도요. 살상무기 지원 요청을 했을 것이고 살상무기를 보내기 전에 수순이 아닌가 보입니다. 이들이 왜 왔습니까? 특사단을 왜 윤석열은 받아들였습니까? 지금 미국과 미국의 바이든 정부 영국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마찬가지로 또 보복했습니다. 러시아가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제3차 세계대전은 비화하고 확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들은 군수산업의 이득만 취하는 그리고 그 입장을 대변하는 민주당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확전시키려고 하고 미국 군수공장에서 생산한 무기들을 소진시키고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윤석열의 선부터 주가가 치솟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서 남북 대리전을 만들어내서 그 전장에 우리의 젊은 병사들을 보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구로 재물 삼아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북지전을 일으키고 계엄령을 때리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흉계라는 것은 이미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는 것이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걸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전입니다. 이런 얘기 해봐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대한언론에서 누차 얘기하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윤석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역사는 우리 국민 삶의 역사는 우리가 거리의 항쟁을 통해서 광장정치를 통해서 바꿔놨다는 중요한 역사적 법칙과 경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2기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예정된 사람이 미국의 폭스뉴스에 나와서 윤석열에게 경고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왈스 이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거라고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국이 어떻게든 개입하려고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윤석열에게 얘기했습니다. 채임하는 바이든 믿고서 너무 나대지 말아 까불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당선되고 1월에 정권을 확실히 인수하게 되면 너 윤석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 경고한 겁니다. 전쟁 붙이키지 마 젤린스키하고 합쳐 전쟁 붙이키지 말라고 우리 트럼프 행정부는 군쟁을 끝낼 필요성과 그리고 분명히 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신 김정은하고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김정은하고 회담하고 통화할 거야. 윤석열은 패싱이야. 러시아의 푸틴도 윤석열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 뭡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미국과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경고하고 최후통첩하는 얘기를 아침에 방송에서 얘기해야 합니까 한심합니다. 정말 푸틴은 크레물린 궁에서는 우리 양국 관계 살상 영무기를 우크라이나 하다가 보내면 양국 관계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얼마나 그동안 좋았습니까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에게 적대 행위를 하면 제3차 대전 참전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은 신의 구태타를 수시로 합니다. 자신들의 수장 윤석열이 구태타로 집권하니까 우리도 겁날 거 없다 뭐 그러는 겁니까 집단 행동하고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입니다. 바로 쳐넣어야 돼요. 행정부 공무원 아니에요. 국회에서 탄핵 학원 말 건 간에 열심히 일하면 되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선선생님은 겁도 없어요. 자기들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의 탄핵 추진 비난을 의미했습니다. 이들은 탄핵 시도가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 위원적 위협적 시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선출된 자들을 겁박합니다. 누가요? 특권 세력이 우리는 특권이야 우리를 탄핵하지 마. 개돼지 보다 못한 니네들이 왜 우리 특권 세력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거야? 기분 나빠. 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 차장검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니네들 나라가 얼마나 갈지. 니네들은 세상이 영구불병 갈 것 같냐? 니네들 로폼 형성해 나가서 해먹고 안해서도 해먹고 김건희한테는 그냥 꼼짝 못하고 핸드폰 다 뺏기고 황제수사하고 혐의 없으십니다. 여사님 니네들이 니네들이 그 작태와 행태가 영원히 갈 줄 하니? 총과 칼을 휘두르면서 광주에서 우리 국민들을 흑살했던 전두환이 영원히 갔니? 어제 그 누굽니까? 신지호 전략기획위원장인가요? 김건희 고모 김혜섭 얘기를 했습니다. 한두원이가 벼락마저 돼지 집안이라고 하하 자 이걸 신지호가 전했어요. 김혜섭 목사라고 그러죠. 이 사람 김혜섭 목사라는 사람이 올린 글들 한번 보여주세요. 대단합니다. 목사님께서 김건희 고모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가지 사건과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혹입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악의적인 드루킹을 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간다. 동훈아 가족이 사위 대통령 만들려는 집착과 몰약이 수준을 넘는다. 한두원 가족 얘기하는 거죠. 벼락마저 돼지 기반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이 죄명이래요. 참다. 죄명은 윤석열과 김건희 아닌가요? 한두원의 대통령 배신 배신했다고 보는데요. 총선을 지고도 막무가내십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김건희 얘기예요. 김건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한두원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두원의 집안 사람들이 막 올린 거 아니에요? 아이디로? 김해석이라는 목사는 구구 성향 유튜버들에게 로뎀직이라고 불렸던 현재는 대한 언론들의 취재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로뎀 수영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하성 여의도총에 로뎀계 소속 목사는 평화나무하고 유탐사에서 계속해서 취재했던 내일 강진구 기자 나오면 나오시면 이 얘기 좀 물어보겠어요. 자기가 유튜버들에게 1억을 썼다. 10만 명을 관리하고 있다. 김건희는 고향에 세웠다. 구약을 줄줄 웬다. 주1학교도 나갔다. 누가요? 김건희가. 무당이 나가라 그런 모양이죠. 강산면의 병상교회도 세웠다. 이 사람 얘기입니다. 이게 다. 그 기회의 산업이라고 있다고 그러는데 기회의 산업 원거리 경영과 태양광 발전의 미스터리. 이 김혜순 목사는 2019년도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화환 전시를 주도했던 신천지도 국민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윤 후보 장관님은 대선 때 얘기예요. 명성교회 권사였고 건희 여사는 구약을 달달달달 외운다. 이 김혜섭이 당무에 개입해서 설치되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건희가 나서고 싫으니까 대리로 시킨 것인가요? 알아서 한 것인가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김건희 당이다. 이럴 까불지 마라. 동훈아 스스로 나가라. 벼락 맞아서 저주받지 말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콩까라당도 이런 콩까라당이 없습니다. 진짜 참 이런 꼬라지를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됩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당직자들 아무 소리 못해요. 겁먹는 거죠. 고모가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윤봉길 의사가 윤석열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윤봉길 이름에 윤석열 사진이 구글 검색하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없어졌겠죠. 이게 누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누가 바꿔놨나 도대체 지하에 기하에 계신 우리 윤봉길 의사가 통탄할 일입니다. 친일 부역정권 수장이 항일 독립운동가 됐다. 네 여러분 그 사진 나와있습니다. 김원봉 선생 김상욱 선생 윤봉길 하는데 아 이거 뭐야 윤석열이 있어 아침부터 눈도 오고 기분 좋은 날인데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해서 이봉창사 네 일본에서 동경에 폭탄을 던져서 황제를 암살하려고 했던 이봉창사 우리 김구 선생님 김익상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윤봉길 의사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도시락 투척에 윤봉길 의사님 결국 서울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왜 서울대는 안 하느냐 윤석열이가 서울대에 나온 것이 부끄럽다 라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막 붙고 학생들이 움직임이 있자 교수들이 부끄럽다 하면서 지금 연명 연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자들 대자보에 부끄러웠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전국 대학가의 교수들이 이렇게 시국선언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명하고 들고 일어난 사례는 해방 후에 정치 역사 과정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고려대학에서 학생 시국선언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국으로 번져나가기를 기대하고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지난번 리얼미터 여론조사 윤석열 지지하는 20대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5% 없다는 거죠? 아예 빵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윤석열이 큰일 날이 생겼어요. 건몽은 트럼프 당선자가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검토 중이라는 로이타 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윤석열 어떻게 하나 트럼프는 완전히 통미 봉남 할 것입니다. 바이든의 똘만이었던 윤석열을 제끼고 할 겁니다. 남북 갈등과 남북 대화를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트럼프가 생각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우익 민중주의 여러분들 트럼프에 대해서 국내의 소위 진보라 온 사람들이 자꾸만 힐란 하는데 전혀 미국의 정치현상을 모르기 때문에 발상하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한결에나 경향해서 그런 글들이 많이 발견되는데 트럼프는 미국의 하층 서민들 사회적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된 민주당 정권 하에서 여기에 반발해서 트럼프의 투표를 전부 다 몰아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현상 트럼프의 미국의 새로운 민중주의 우익 민중주의 민중주의 아마 세계를 변화시킬 거고 한반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추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벌써 중동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을 밀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곧 종식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그리고 군산 복합체 이들이 미사일을 쏘고 장량을 쳐도 유럽도 전쟁을 중지하길 바라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무기 지원을 안 하면 우크라이나 젤레스키는 끝입니다. 그러한 한 두 달여도 안 남았죠. 그런데 윤석열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왁측하면서 남북 대리전을 하려고 하고 남북 대결을 통해왔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카드가 아주 중요한 카드죠. 미국이 윤석열이 버틸 수 있었던 카드가 미국과 일본이었는데 그 카드가 가장 중요한 카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가 미국과의 갈등과 대립 특히 카터 행정부하고의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박정희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이것은 바로 한국의 기득권 지배층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태극기 부대 그분들이 시위할 때 미국 성조기를 휘날리잖아요. 미국에서 윤석열을 싫어한다. 윤석열을 배척한다. 이것은 보수 세력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기 트럼프 1기 때 세 차례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었죠. 그런데 볼튼이라는 네오콘 국무장관이었던 네오콘의 반대를 뒤집지 못해서 아주 후회한다 라고 트럼프에서 자서전까지 썼습니다. 볼튼이 볼튼의 얘기를 들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 그 당시에 트럼프는 노벨평화상을 받았을 것이고 재선에 성공했을 것입니다. 이에 트럼프 2기 남북관계가 전향적으로 바뀔 것이고 그러면 한국의 대통령은 트럼프하고 파트너가 돼야 됩니다.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바라보고 북한 정권과 교류와 협상 평화를 실현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미국과 트럼프 2기와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어떻습니까? 김태효 안보실 2차장은 어떻고 신원식 실장은 어떻고 김영현 장관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오직 전쟁을 불러일으켜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전쟁광 집단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들은 미국을 상대하지 못할 테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비즈니스맨 장사권인 트럼프는 한국의 경제 주한미군 주등비용 등 막 빼먹으려고 할 것이고 윤석열은 또 가서 엎드려 잘하겠죠. 골프 연습 아직도 하나요? 오늘 눈 왔는데 골프 틀어 나가시나요? 윤석열 대통령 아주 우습게 보이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조기 종식된다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국제관계를 만들어 나갈 대통령 이미 준비해 있습니다. 아무리 사법살인을 하고 법원에서 그리고 검찰에서 이 분을 죽이려고 해도 국민과 함께하는 이재명은 살아날 것입니다. 지지율도 결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 아주 특기할 만한 사건이 있었죠. 윤석열이가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거부했습니다. 김건희를 보호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찬입니다. 왜? 김건희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바지사장이고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재의결 날짜를 12월 10일로 늦췄다고 합니다. 좀 보자. 왜요? 이재명 대표 무죄선거가 나오면서 타겟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친한 쪽이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친륜의 꼭두각시들 김민전부터 해서 김민전 교수죠. 그리고 또 장해찬 기타 등등들 이 김건희의 푸들견들 이들은 한동훈을 또 때로 모여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이 버텨낼까요? 한동훈은 나를 사퇴시키려고 하는 거라 그러기 그러니까 혹시 뭐 이거는 한번 해봐야죠. 신앙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특검법 그거 까짓건 말이야 일 저질러 보여 겁박하는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며칠 전에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한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식사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것은 무엇을 반영합니다? 국힘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 친윤과 친한 싸움에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12월 10일 날 또 재의결에 지난번에 내표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동의한 건데요. 지난 10월 4일 날 찬성이 194명이었습니다. 6명이 부족합니다. 매직 넘버 8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2기 그리고 통미 봉남시대 그리고 트럼프와 윤석열이가 맞을래야 맞을 수 없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압박을 가하면서 윤석열을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윤석열은 끌어내리겠죠. 그러나 이들은 대안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주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법사진을 통해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판에서 선거에서 검찰의 짜짓기와 조작수사 법원에 의해서 바로 당신들이 짜짓기 했다. 공소장을 조작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봅시다. 12월 11일이니까요.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갑자기 윤석열이 가요. 어제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 국가재정을 넣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양극화 조장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더 힘들게 만들었는데 트럼프가 미국의 양극화 현상 때문에 당선됐다는 걸 누가 귀띵해졌나요? 귀띵해졌나요? 그래서 부처에서 전혀 준비도 없다가 이 뭔 일이야 갑자기 추가 경쟁해야 되나? 예산을 엉망으로 짜놓고서 누가 이렇게 했느냐? 갑자기 여러분 짐작간 사람 없습니까? 돌출 발언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사회적 양극화 조장한 대통령이 됐는데 이미 신자유주의는 영국과 미국에서 실패한 경제정책입니다. 그 신자유주의 그것이 사회적 양극화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바로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누가 그랬나? 짐작간한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한 번 좀 적어주십시오. 김건이죠. 당연히. 누가 그랬겠어요. 이 정책을 보면은. 그런데 김건이가 그렇게 유식하나요? 트럼프 현상을 이해할까요? 신자유주의의 퇴조에 대해서 이해할까요? 누가 얘기했지. 누구예요 또? 무당. 김건이가 조언을 구하는 무속인이 분야별로 있대요. 분야별. 정치, 경제, 역사, 교육 7, 8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론에 남기세요. 대통령실 인사도 무당 통한 사주로 뒤에서 싹 컨텐츠 해놓고 뒤에서 저 사람 괜찮아. 사주가 안 좋아. 이걸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대선에 이건 언론에 공개됐죠. 이준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역술인에게 물어봤다는 증언도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사렛판입니다. 완전히.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아무 소용없어요. 김건이의 간신들 7상시, 8상시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뒤집어 엎으면 끝납니다. 김건이 오다 받아서 바로 언론에 흘려버려요. 언론에서는 이들이 실세니까 바로 받았습니다. 정진석이 할 일도 없는데 빨리 집에 가시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건이를 작은엄마라고 부른 행정관 황모 행정관이죠. 그 부친이 강릉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일본신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강산 다 이해 가시죠? 코바나 컨텐스에서 도슨트했던 비서관 김건이에게 직부한다는 거죠. 김건이 황제 관람 기획했던 비서관 참 아사리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윤석열이가 뜬금없이 차회적 양루카를 해소하겠다. 지가야 놓고서 해소하는데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한건데요. 국민의 59%가 조기대선을 희망한다. 이거는 2차 뭡니까? 이번에 선고된 위중교사 사건 전에 조사된 것인데요. 지난 21일날 국민들의 59% 약 10명 중에 6명은 조기대선을 희망한다. 윤석열이 빨리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 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거죠. 찬성의 59% 반대는 31% 그리고 국정혼란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재명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62.9%가 책임이 있다.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은 아주 높습니다. 50.3% 국힘은 26.2% 이 50%라는 선이 굉장히 기존의 여론조사 관행을 봤을 때 상례를 봤을 때 50%가 넘었다. 대단한 겁니다. 민주당 더욱더 힘차게 가열차게 싸우고 또 대한정당으로서 면모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촛불광장에 나가는 국민들이 아 이거 무너뜨리면 대한세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촛불을 더 들 수 있다. 이런 믿음과 신뢰, 확신을 두게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당의 임구입니다. 물론 가열차게 싸워야죠. 앞장서서요. 이 점에 대한 1심인데요. 1심평가에서 법원 판결이 합당하다는 사람은 35.1%밖에 안됩니다. 영남에서도 반이라고 그러죠. 부당하다는 것이 58.6%.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 역시 믿으면 안됩니다. 대법관 후보에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때렸던 마용주 판사를 조의대 대법원장이 최대법관 후보자에 제청했습니다. 윤석열이 오케이 했겠지 뭐. 이 사람이 서울대에 나왔대요. 서울대 고법부장 판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윤미향 전 의원이 1심에서 거의 무죄나 다름없는 벌금형 나왔잖아요. 그런데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람. 애국자 인류의 그리고 국제사회의 위안부 문제를 퍼뜨리고 확산시켰던 일본 놈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냥 너무 밉고 죽이고 싶었죠.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람이 이번에 대법관으로 추천된다. 대법관은 국회에서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 대법관을 낙마시켜야 법원에서도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법원 예산 팍팍 깎아버리세요. 문제가 됐던 황제기획 관람에 KTV 예산 25% 예산 삭감에는 너무 적어요. KTV가 있으면 뭐합니까? 도대체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인데 거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다른 부처로 옮기면 됩니다. 문체사나로 KTV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홍보방송 김건희 딸아지 방송 아니에요. 그런 방송을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왜 냅니까?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른 부처 문체사나 다른 부처로 옮기면 됩니다. 그건 제가 잘 압니다. 문체부 산하에서 KTV로 오기도 해요. 25%도 적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검사들이 검사들 뭡니까?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한다고 그러니까 지네들이 부장검사들이 서울 중앙지검인 부장검사들이 모였어요. 모여왔고 회의를 했어요. 탄핵에 반대한대요. 지네들이 뭔데? 시험받고 된 사람들 국회는 국민이 우리가 뽑은 사람이에요. 국민의 대표들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가 과반이 넘게 170석을 민주당이 구한 것은 검사들 당신네들이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한 거예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왔고 말 들어야지. 왜 까불고 반란을 일으킨다 그래? 탄핵하지 말래요. 탄핵하게 했다는 검사가 누굽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스마트폰도 다 뺏기고 김건희 사모님을 무혐의 처리한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탄핵 열기가 높은데 그래놓고서 국회에서 남용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조용히 여기나 계세요. 여기나 계세요. 치 구태타로 권력 잡은 검찰 집단 선출된 자들의 겁박과 협박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표권을 국민의 투표권을 완전히 말아먹고 있습니다. 검사들이여 정신 차려라. 당신네들은 우리가 뽑지 않았어. 절대로.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줄 타고 라인 타고 김건희 라인 윤석열 라인으로 돌아간 사람들 아니야? 무슨 자격이 있다고 말이죠. 집돈 행동을 한다고? 검찰 해체시켜야 되죠. 하나만 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인데요. 제가 에리카 체노어에서 제가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비폭력 저항 운동 그리고 폭력보다도 비폭력 저항 운동이 독재정권을 쫓아내는데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들었다는 책입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이 미국의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어에스는 각국의 대중운동을 그 사례를 다 조사한 사람인데요. 필리핀 또 에스토니아 물론 또 조지아 또 대한민국도 했겠죠. 2003년도에 조지아의 국민들이 무혈장미혁명 꽃들고 의외로 들어가서 뒤집어 뻗습니다. 1980년에 86년에 필리핀에 수백만 국민이 거리에 나와서 비폭력 투쟁으로 나흘째 마르코스로 실각시켰습니다. 우리도 2016년 17년에 촛불을 들고 1600만 명이 나와서 박근혜를 쫓아내었습니다. 이분이 얘기한 게 인구의 전인구의 3.5%만 나오면 그 정권은 무너진다는 각국의 사례를 조사합니다. 자연과학에만 법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과학에도 법칙이 있고 역사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80만 명입니다. 물론 나오기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 그럼 거리에 못 나오신 분들은 SNS에서 유튜브에서 SNS 단톡방에서 또 기타 여러가지 SNS 통해왔고 알려야 되는 거죠. 알리고 홍보하고 그러면서 또 거리에 나오고 여러분 180만 명만 나오면 윤석열은 끝입니다. 춥습니다만 이건 사회과학적 법칙입니다. 자 숫자 권력층 점령군에게 도전하는 힘 만들 때 가장 중요하다. 이재명은 무죄다. 당연히 무죄다. 우리가 어제들을 아주 입가에 미소를 지은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당연한 것 같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나요? 검찰의 짜짓기 짜깃기 그리고 조작수사가 법원에 의해서 판결 났습니다. 짜깃기라고 판사가 얘기했죠. 이제 와서 이재명의 무죄가 밝혀진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낙담했던 우리의 심정이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게 됐고 그래 법원도 그래 반성할 수 있지 재판부죠. 얘네들도 눈치 보는구나. 우리가 밀어붙이면 얘네들은 눈치 봐. 어느 힘이 더 센가 더 센가 국민의 피플파워가 더 센가 아니면 윤석열이 더 센가 법원은 항상 눈치 보고 그것을 재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힘을 내서 밀어붙이고 이재명이 무죄라는 것 그것을 우리 국민이 증명하고 국민의 피플파워로 밀어재껴서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서 무죄를 받아서 법원이 따라가게 재판부가 따라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 전국의 64개 대학에서 번지고 있는데요. 약 6천여 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그러죠. 이것은 과거의 4.19 혁명 때보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4.19 혁명 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7,80년도에 전투적으로 독재정권과 희생적으로 싸웠던 고려대학 고려대학의 박정희는 고려대학만 계엄령을 긴급조치를 때렸던 과거 사례도 있죠. 고려대학생들 시국선언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자보를 한 학생이 붙이기 시작했는데 다른 학생들도 계속해서 대자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대자보에서 어느 학생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요. 고려대학에서 침묵을 깹시다. 학생 시국선언 연명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의 다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학생들은 달라요. 그 스티커를 모아서 12월 2일 날 학생 시국선언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고려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학생들도 분기해야 됩니다. 이상하리만치 고요하다. 진짜 이상하리만치 고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상당히 개인주의와 무력감과 시니칼리즘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이요. 일어나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학생운동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번져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고려대학 학생들이 연명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시국선언 준비한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나도 듭니다. 다음에 보내드릴 여론조사는 어제의 무죄 판결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만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다음에 여론조사 꽃에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과방이 넘는 국민들이 정치적 판결이 달렸습니다.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54.7% ARS 조사에는 57.9%가 이것은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것이죠. 도대체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를 이렇게까지 난도질하면서 기소하고 공소하고 재판부가 받아먹고 이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이겼으니까 공정하게 국정운영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차기 대선 후보를 이렇게 난도질하고 감옥에 심어놓으려고 안단이 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향후 대선을 고려한 앞으로의 대선을 고려한 이들의 지기득권들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기 대권주자로는 전화면접조사 결과였는데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1등입니다. 36.6% 가장 적합한 인물 1위를 기록했고요. 런동은 한가름 한동호는 13.4%를 얻었습니다. 무려 3배 차이가 납니다. 자 이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자기 게시판 자기다 SNS에 올린 글인데요. 이 불법 주심에 시달려는 30대 싱글맘이 비참한 최고를 가졌습니다. 진짜 안타까웁니다. 살기 힘든 세상 비참한 세상입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 그리고 자살률이 세계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암울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는 어떨 때 끊겠습니까? 끊어보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환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 때 그 낙담 속에서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특히 이 싱글맘은 어린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린 자녀를 두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희망이 안 보였기 때문에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비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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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생을 맞이했습니다. 그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났던 싱글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럴 때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이럴 때 정부가 이 싱글맘을 보호하고 구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것은 신고만 하면 이 불법 추심을 하는 대법자들이 상대편에게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고 선임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그 협의를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공포와 그리고 압박에 시달리는 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국가에서요. 그런데 이 채무자 대리인 신고 제도가 까다롭고요. 또 신고하려고 하면 절차가 아주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낸 예산도 깎였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이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세상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싱글맘이 어린 자녀들을 두고서 세상을 떠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무죄 무죄 선거를 보고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는 어제 낙담했던 분들이 희망을 얻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그래서 검찰의 짜짓기 조작 수사가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법원에 의해서 뒤늦게나마 환영합니다. 왜냐고요? 한성진 부장판사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어제 했던 위중교사 사건은 애초에 공소 기각을 했어야 되는 공소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건입니다. 재판부가 검찰이요. 여러분 잘 내용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 보복당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을 갖고서 허위사실 유포로 상대방이 걸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사건이죠. 그러자 다시 검찰이 김진성을 회유하고 허위자백 등을 유도했다 그러죠. 별권 수사를 통해서 이재명을 위중교사로 또 털기 시작했습니다. 무죄 판단이 난 22년 전의 사건을 다시 불러들인 거죠. 뭐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이재명 괴롭히기 죽이기 작전에 다시 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녹취록에 나오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달라. 이게 위중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녹취록에도 김진성이가 그때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 때문에요. 그 분위기를 잘 쓰셨더라고요. 변호를 잘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것이 위중교사다.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12차례나 얘기했는데 이것이 위중교사라고 검찰은 기소했고 우리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여튼 일단 사법살인에서 일단은 안도의 한심을 외우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재명의 리더십은 다시 회복됐습니다. 어제 의원들 한 60여 분이 나왔었는데 걱정되고 불안해서 더 나왔겠죠.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명계 초월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비명계의 움직임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고 언론에서 이번에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끝이다라는 흑색 기사들을 마구 쏴야 됐죠. 그것도 일단 멈추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이재명이 무죄다.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나 아직 많이 남아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당내에서는 불안해한다. 뭐 그런 기사를 싹 써요. 그러나 하여튼 만약에 어제 유죄가 나왔다. 언론에서 집중포화를 하면서 이재명 죽이기에 이재명은 끝났다. 언론과 여론 공작을 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의 한동훈을 필두로 용산에 있는 사람들이 박수치 좋아했겠죠. 하여튼 이런 윤석열의 프로그램이 일단 차질을 빚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진영이 다시 힘을 얻어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문제라든가 또 재의결 문제 이런 정치적 공세를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대목에서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15일에 열렸던 한성진 부장판사라는 사람은 더 심했던 조작과 짝익기 공서에 대해서 모른 척했고 검찰과 협잡했나 이 문제제기를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4일에 있었던 김혜경 여사한테 150만원의 선고를 내렸던 재판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제기했던 활동가에게 영수증 처리 문제를 갖고서 대법원에서 애국 활동을 한 사람 유죄를 내렸던 사건은 또 무엇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자칫 어제의 무죄 판단으로 인해서 과거에 법원이 했었던 행태들에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조작이 더 명확합니다 국감장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공소장에서 아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맥락에 안 맞게 그리고 드러냈을 때 그 앞에 부분을 갖고서 한성진 부장판사는 징역 1년을 때렸습니다 그것도 공직선거법으로 낙선한 사람에게 도대체 그것이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낙선했잖아요 유권자들이 이미 판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제 무죄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들은 공직선거법의 2심과 3심 또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뒤에서 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이 6개월 이내에 종료를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 쓰는 것은 대법원을 올라오면 그냥 유죄를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낙소리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법원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건은 무죄를 했잖아 근데 워낙 사건이 많아 그래서 이건 유죄로 때린 거야 그러면 할 말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 잘 아는 지인이 이거 작전 아니야?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재판부하우의 사생결단적인 싸움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성진 부장판사 어메한 이마란 검사인가요? 이 사람의 실명을 우리가 거론하면서 이 재판부하우 국민적 전면적 싸움이 싸움을 통해서 이번 결과가 저는 얻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죄를 만들어낸 것이죠 자칫 법원에서 물론 이번 판사가 그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쉽게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의 사건들의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분석해보면 법원에서 자신들의 존립이 이번에도 유죄를 때려버리면 말도 안 되는 거 조작하고 짝익기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낸 제출 서류라든가 비교하지도 않고 유죄를 때린다 그러면 법원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고 국민들은 폭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유죄 한 번은 무죄 우리 법원은 공정해 재판부 판사들의 재량에 맡긴 거야 이건 정치적 판결이 아니야 소신대로 한 거야 이렇게 둘러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선 전부터 행해졌던 사법부의 이 제거작업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권 세력들은 이재명을 일단 없애야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싶어도 이재명이 있으면 끌어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라지면 윤석열 끌어내리고 대충 대선하면 되죠 사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도 안 바뀝니다 보수 대연합 구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특권층들의 특권 세력들의 공작이 잘 안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깜빵 보내고 윤석열도 끌어내려서 우리 보수 대연합 구도 내각제로 가자 이러한 핵책을 하고 있는 것이 무리한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 또 광장의 정치가 열기가 식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이 언제까지 우리는 일개 판사의 잣대에 따라서 일이 일비해야 되느냐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물론 어제는 우리가 환호성도 치고 박수도 치고 우리의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 1년의 법원의 판결을 보면 특히 14일날 김혜경 형사에 대한 벌금형 그리고 그 다음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1년 칭역형 그리고 또 무죄 다음에 어떤 사건 어떻게 날지 과연 재판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는 판사에게 매달리는 판사의 잣대 판사의 판결에 목을 매는 형국이 자칫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이 특권 권력이 선출된 우리 국회의원들 선출된 우리의 대표자들을 재단하고 지배하고 라는 형국이 지금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지금까지 법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회의 주기로 생존해왔습니다 그리고 연명해왔고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 여러분 유신판사라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박정희 시대 때 전두환 시대 때 법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에서 기소하면 독재정권에서 기소하고 공소하면 바로 유죄를 때렸습니다 집시법 국가보안법 방공법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주화된 이후에 이 각종 시국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다 신청했는데요 다 무죄를 내렸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때는 유죄고 지금은 무죄다 정권이 바뀌었고 정치가 바뀌었잖아요 피플파워가 생긴 다음부터는 재판부가 국민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원이 그래서 각 일개 판사들 사법부가 우리 국민의 피플파워가 센지 윤석열의 힘이 센지 항상 이렇게 사신 눈을 뜨고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윤석열 정권의 힘이 약하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국민들 편으로 올 것입니다 물론 물론 이러한 일의 일비를 우리가 언제까지 겪어야 될지 걱정됩니다 윤석열 정권은 끌어내고 우리는 개헌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 때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힘을 키워서 우리 힘으로 압박으로 우리가 더 힘이 세다 윤석열 정권은 무너진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백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법원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제도적 개혁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가지 제도가 많습니다 배시원단 문제라든가 선출하는 문제 그리고 해방의회에 검토됐던 여운형 선선의 권국준비위원회에서 나왔던 인민위원회 문제 통제할 수 있는 수단과 외국 사례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사법부가 선출되지 않은 일개 판사가 우리의 대표를 난도질하고 우리의 국회의원들을 자신의 재량에 맡겨서 무릎 꿇게 하는 눈치보게 하는 이런 부당하고 불편부당한 제도를 없애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행동 또 116차 촛불대행진을 했고요 4시부터 이때 정적재고 국민허갑 윤건이를 타도하자 이런 구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약 20분 정도 15분 정도 집회를 했습니다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이재명 대표는 얘기가 없었고요 연설이 없었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시부터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약 10만 시민 이때는 자영업자 농민 교수 시민들의 자유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운동 활동가들도 나왔었고요 관련 사진들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집회 파란색을 입고 나오지 말아라 이것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없이 나올 수 있도록 민주당 당원인 사람도 있었고 당원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민주당 집회만을 주장하다 보면 비당원들 비자발적 자발적 시민들이 비조직화된 시민들이 나오기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러한 배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민주당 집회가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죠 15분 20분 한 다음에 바로 시민사회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촛불은 자발적이고 비조직된 국민들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그 확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2016년 17년 17년 촛불 항쟁 촛불혁명 과정에서 우리가 검증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마중물로서의 배려를 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식한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방탄 우려했기 때문에 민주당 집회를 축소하고 이 대표가 연설도 안했다 이렇게 흘란합니다 참으로 무식한 언론들입니다 국민의힘 자중질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런동훈이라고 스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장해찬이가 한동훈을 왜 전수조사를 하냐 가족들에게 조사하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은혜도 김기현이도 나타나서 한동훈이 일제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중의 열기가 국민의 열기가 사그러들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또다시 내부에서의 권력투쟁과 암투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할까요? 그러나 지표상에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갔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갔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2, 3% 1.4% 올라간 것 같고 이들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냐 이들은 어차피 같은 편이기 때문에 한패이기 때문에 한패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재명과 국민과 싸울 때는 한패가 되고 또 국민과 이재명이 좀 조용한 것 같다 그러면은 자기네끼리 싸우고 난리를 칩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윤석열 정권의 주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을 주의깊게 보셔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차피 같이 갈 수 없는 특히 한도훈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에서 버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같이 가지 못하는 그 한 줌의 이득과 이해를 서로 간에 나눠먹지 못하고 오로지 독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집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만간은 이 파열음이 아주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열음은 우리가 거세게 밀어붙여야 그 파열음이 터져나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명태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태균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녹취록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납했다 특히 조은희는 조은희 의원은 장모 최은순의 문제까지 거론됩니다 장모 최은순이가 사실상 실제 기획자라는 이야기는 이미 공공해난 얘기죠 이 최은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남편이 변호사 모양인데 성공보수 본인은 뭐 조은희 의원은 남편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남편이 속한 로우폰만 관여했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최은순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2심에서 무죄선거의 성공보수 대가로서 조은희에게 공천을 준 것이다 그것이 명태균의 녹취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이가 조은희를 위한 여론조사 조작을 지시하는 것이 나옵니다 강혜경 씨한테 조은희 다원명부 불법 유출을 해서 조사해야 그것을 유출했기 때문에 조사을의 가능성이 있다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하여튼 이들의 추악한 실태는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검찰이 조작 기소하고 짤짓기 기소하면 재판부는 오케이 했습니다 특히 정치재판에 있어서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거 한성진 부장판사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 또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 중에서 중요한 부분 특히 국감장에서 했던 이 부분을 드러내서 짜짓기 조작한 공소장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다른 대한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결의 경향 일반 언론들만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취재하기가 귀찮으니까 자기네들이 잘 모르니까 그대로 징역형 1년을 선거했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와 재판부들이 자 이번에 위중교사 사건도 그 공소장을 저희들이 들여다볼 결과 이것도 마찬가지의 공소장입니다 특히 김진성을 여러가지 혐의가 있는 김진성에게 그 별권 수사로 결국은 자백받았던 검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진성에게 있는대로 말해달라 보태지도 말고 있는대로 말해달라고 했는데 검찰의 기소장에서는 이것이 삭제됐습니다 검찰은 김진성이 이재명에게 중악감을 느꼈다는 것만 기소장에 공소장에 넣었습니다 김진성이가 변론요지서 잘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데도 공소장에서 삭제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본적인 녹취록과 진술 내용을 정반대로 왜곡하고 짝익기해서 조작해서 공소장에 썼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판결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우리는 지켜봅시다 당신들이 어떻게 하던간에 우리는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촛불 우리가 촛불 국민주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6년도에 가장 중요한 구호가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나는 내가 대표한다 였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내가 대표한다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이 소속 집단을 나타내는 깃발은 낡았다는 얘기가 군중들 사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바로 국민주권 국민주인시대를 우리가 열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우리가 알았고 느꼈기 때문에 다 광장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제도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 장라크 루소라는 사람은 19세기 인물이죠 영국인들은 의원들을 선출하는 기간에만 자유롭다 한국인들은 의원들을 선출하는 기간에만 자유롭다 이게 맞나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선거가 끝나면 노예가 돼버린다 박근혜도 그랬고 윤석열도 그랬고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적이었던 자신의 집권기관 중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차기 대선 후보를 죽이기에 앞장섰습니다 선거 때만 윤석열은 점잖은 악수하고 떠들어댔을 뿐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을 궤대지로 알아버린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샷 슈나이더는 현실은 절반의 인민주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선거와 주민투표에서 예와 아니오만 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광장에 나가는 것이고 2016년도 17년도에도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부당한 정권을 몰아내고 우리의 국민주권을 실현한 것입니다 즉 식민불복종과 혁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동원의 정치입니다 절차 제도 법치만이 존재하는 정치에서 도전하는 동원의 정치를 우리가 표방하고 세계 역사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를 만드는 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집적성입니다 나는 내가 대표한다 여러분 시청하신 여러분들 나는 누가 대표합니까 바로 내가 대표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우리가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어떻게 의회민주주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 국회의원들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래서 나온 것이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실시한 당원경선 그리고 국민조사 국민경선이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능력 자질과 능력 도덕성은 높지만 이게 하다보면 특권 특권 부분에 이제 함몰되다 보니까 잠시 또 일상적으로 국민을 잊어버리고 재벌이라든가 특권층들 로비 세력에 함락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제하고 항상 우리 국민이 정치를 하고 국민이 주권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고 그들과 또 함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016년대의 촛불과 지금의 촛불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박근혜 정권과 윤석열 정권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그냥 유신공주였죠 박근혜는 자신의 부친 박정일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뭔가 기대하고 성장할 것 같다는 속에서 탄생한 정권입니다 박근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에서도 박근혜가 인기가 없어지고 박근혜가 고립해되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중동에 앞장섰고 새누리당에서도 이반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한 사람만 제거하면 보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이들은 검찰도 총원 동원돼서 박근혜 수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그때 오판한 것이죠 잘못 생각한 것이죠 박근혜를 제거한다고 해서 대중들의 파워로 제거한다고 하면 자기들도 스스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때 학습을 한 겁니다 그리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나는 내가 대표한다 이게 나라냐 헬조선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사회경제적인 개혁과 변혁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은 결과적으로는 결탁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 출신 검찰 권력을 내세우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검찰과 언론과 그리고 사법부와 이 특권 카르텔들이 총단결해서 이번 정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취임하자마자 이재명 대표를 타겟 삼았습니다 왜냐 이재명 대표가 이 사회를 바꿀 수 있고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못하고 좌절됐던 결탁했던 이러한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이재명 대표를 투표를 줬던 국민들도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래서 이재명에게 한 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취임 전부터 이재명에 대한 엄청난 가공할 만한 수사를 벌였고 그것을 조중동과 전 언론이 격려하고 필란하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 길이 바로 자기네들의 구구보수 정권이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길이고 다시는 촛불 같은 상황을 안 만들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장동 사건 또 대북 송금 사건 성남 FC 사건 모든 게 다 뚜껑을 열어봐도 거기에는 이재명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자신들의 부패 카르텔들이 거기에 존재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이만 부분도 식품연구원 부지를 이재명 시장은 거기에 R&D 세터라든가 청남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유치하려고 하니까 그들은 식품연구원 자리에 아파트를 개발해서 또 뭔가를 해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재명이 잘못한 것입니다 봐줬어야 되는데 타협했어야 되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의 오늘 선고에 대해서 우리는 큰 재판부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같은 한패니까 그나마 혹시 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결국 윤석열 정권은 그래서 지난번 2016년 17년대의 촛불과 지금의 촛불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자기 정부가 제대로 된 개혁을 하고 완전히 사회를 바꾸어 버렸다면 우리는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뭐 과거 정권 탓 하지 맙시다 그러나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촛불향전과 촛불혁명이 바로 그동안의 해방 이후의 질곡과 왜곡 모순덩어리에 있던 이 사회와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이번에 바꿔야만 우리의 삶이 보장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것이고 이들은 이재명 대표를 죽여서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네들 정권을 유지하고 그 보수 대연합 특권 대연합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핵책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저항이 아주 거세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국민의 총걸기만이 해답입니다 패배하면 특권층이 지배하는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감사합니다.